안녕하세요. 수퍼브레인 이상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달탐사선 단우리호 성공 발사를 기원하면서 잠깐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달탐사선 단우리호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굉장히 우리나라 역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할 때쯤에 그러니까 2009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진로를 우주공학으로 내가 완전히 정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생각해오던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주산업이라고 하는 거, 우주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잘 나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주산업은 단독으로 가기보다는 뭐랑 같이 가야 되냐면 엔터테인먼트하고 같이 가야 된다. 엔터테인먼트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2009년, 2010년 이때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었냐면 우리가 인공위성을 만들 때 인공위성에서 음반을 취입을 하자. 음반을 공개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때 당시에 가수들 있죠. 음반을 내면 음반을 팔아야 되는데 음반이 팔리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MP3로 다 듣기 때문에.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들 있죠. 멜론이라든지 벅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음반 판매 그리고 음반을 딱 발매했을 때 어떤 그런 효과들 이런 것들은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했었던 때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제가 어떤 거를 제안을 한 적이 있었냐면 이런 거를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인공위성을 만들자.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인공위성에다가 음원 파일을 넣자. 그래가지고 인공위성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접속을 하면서 그 음반을 스트리밍을 최초로 듣자. 그런 것들. 그렇게 하는 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여기서 음악 파일을 이렇게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 연결을 해가지고 접속을 하게 되면 인공위성이 이 위에 지나갈 때 그때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다운을 받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다누리에서 이번에 다누리 탐사선에 바로 BTS의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곡을 뿌려주죠. 그렇죠? 이게 제가 2009년에 생각했었던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한테 수업시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우주산업하고 엔터테인먼트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주에서 음악을 재생해가지고 뭔가 신호를 뿌려준다라고 하는 게 이게 처음 있는 그런 얘기도 아니고 제가 처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보이저라고 하는 그 우주탐사선에 앨범이 들어갔죠. LP판이 들어갔죠. 골든디스크가 들어가가지고 그게 지금 재생이 되면서 우주공간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주산업도 너무 재미없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전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다누리가 저쪽에서 라그랑즈 포인트 근처에서 BTS의 그 다이너마이트 노래를 뿜어줄 때 우리도 접속을 해가지고 그 곡을 함께 들으면서 이 달 탐사선과 내가 지금 접속을 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다 느낄 수 있게 그리고 우주산업과 엔터테인먼트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컨셉도 처음 있는 얘기는 아니고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거고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곳은 이미 일찍이부터 우주산업과 엔터테인먼트를 같이 이렇게 산업을 병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주산업이라고 하는 게 아직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교류도 그렇게까지 활발하지는 못해요. 협력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서로 기술 뺏길까 봐 그리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또 아니면 경쟁하기 위해서 누구를 내보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국가 간에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산업이라는 게 지금 현재 인터넷이라든지 방송통신이라든지 거기에서 지금 수익을 많이 얻어내고는 있지만 더 앞서 나가는 그런 기술들 심우주 탐사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투자가 쏟아 부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뭔가를 지금 당장의 이득을 얻기는 어려운 거죠. 한마디로 지금 달 탐사한다 그래서 어때요? 달 탐사 이거 성공한다 그래가지고 당장에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어떤 수익성, 경제성 뭐 이런 것들을 따지기 위해서는 이거는 아직 우주 탐사라고 하는 게 좀 머나먼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뭔가 수익을 창출하고 경제적 효과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머나먼 이야기다. 이런 거는 있겠죠. 국가의 이미지 상승, 플래그십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얻을 수가 있지만 아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뭔가 당장 이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빨리 이득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면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허블 3D라든지 아니면 인터스텔라나 아니면은 마션 이런 영화들이 있었죠. 그렇죠? 또 그래디티 이런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화들이 다 뭐예요? 우주산업하고 영화산업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어때요? 뭐 건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주와 관련된 그런 애니메이션과 뭔가 상품들과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적인 효과를 보는 그런 것들의 사례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부터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은 로켓에다가 우주발사체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연예인 넣자 이거죠. 연예인 사진 넣고 이렇게. 그렇죠?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얘기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소녀시대, 동방신기 이런 이제 그룹들이 인기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발사체 이름도 뭐 유리, 서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예인 그려가지고 이렇게 우석을 올리자. 뭐 지금 한다 그러면 뭐겠어요?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그렇게 이제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달탐서선 이름 공모할 때 BTS로 하자라고 했었어요. BTS라고 이름을 짓자라고 했었습니다. 비욘드 더 스페이스 아니면 비욘드 더 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BTS를 해가지고 BTS 멤버들 여기다가 딱 새겨놓은 다음에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겠죠. 그렇죠? 얼마나 아미들이 응원을 해주겠어요. 후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거 구상했을 때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팬클럽들을 모아가지고 팬클럽들한테 뭐 후원을 받고 그리고 이 연예인들은 정말 한국의 어떤 우주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또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고 뭔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좀 해보자고 했는데 드디어 그런 쪽으로 조금 방향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달탐서선 쏘고 그리고 누리호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뭐냐면은 일단은 뭐가 지금 필요한 거냐면 국민적인 관심이 국민적인 관심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국민적 관심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국민적 관심이 있어야 정치인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국민적 관심이 없어. 누리호 썼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러면 정치인들이 거기에 움직이지 않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법안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그 우주과학기술을 갖다가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 이 정치인들이 국민적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움직이질 않죠. 그렇지만 국민적인 관심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정치인들도 움직이기 시작하죠.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 여론들이 이걸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구나. 그러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법안을 마련하고 또 행정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도요. 국민적 관심을 더 모으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는요. 다른 것보다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드라마에서. 드라마가 뜨면은요. 이거 확 올라갑니다. 드라마가 우주와 관련된 드라마가 나와야 돼요. 항공과 관련된 드라마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파일럿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파일럿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때문에 굉장히 항공, 항공 운항 이런 쪽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공군상환학교 이런 쪽의 인기가 엄청 높아졌었어요. 자 그리고 드라마 카이스트. 드라마 카이스트를 통해서 이 공개에 대한 열풍이 막 불었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그 드라마 카이스트를 보고서는 아 저런 대학생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로망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 드라마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어떤 드라마, 드라마 같은 것들이 잘 제작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드라마가 또 해외에 수출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구나. 우주강국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그런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도 찍어야죠. 우리나라는 이제 영화들, 영화 산업들 굉장히 또 부응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제대로 된 SF 영화가 좀 나오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제대로 된 검증도 고치고 그런 어떤 SF 영화가 좀 잘 나오면 좋겠다. 우주와 관련된 그런 영화들이 잘 나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 산업 이런 데서 혹시 자문이 필요하거나 그러시면은 저한테도 연락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지식에도 한계가 있긴 하지만 또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전에 나사 부국장님이 한국에 오신 적이 있었어요. 나사의 부국장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항공우주학회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사 부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얘기로 이제 좀 시작을 했었냐면은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죠. 과학기술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필름 카메라가 이제 지고 디지털 카메라가 뜨고 뭐 그런 것들 있죠. 뭐 후지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 필름 카메라로는 굉장히 이제 훌륭한 후지필름 그러면은 다 전세계인이 쓰는 그런 필름이었단 말이죠. 코닥필름, 후지필름 이렇게 이제 썼으니까요. 그렇지만 이게 디지털 카메라로 이제 전환이 되어가면서 코닥, 후지가 이제 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후지가 디지털 카메라 산업에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디지털 카메라 초창기 때 후지가 이제 또 디지털 카메라에 여러 가지 출시하고 내놓기는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못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부터 막 시작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나라에 던져주고 갔냐면은 나사에서 조금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이거였어요. 나사가 돈이 없다. 아폴로 때만큼 미국 정부에서 나사에게 전폭적인 그런 뭐 돈을 막 이렇게 지원해주지 않는다. 그렇게 좀 인식이 변화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도 많이 펼쳐야 되는데 우주과학 정책을 이렇게 머나먼 거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뭐 아무튼 세상이 변해가면서 이제 다 나사도 변해가고 뭐 각국의 상황들이 막 변해간다.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드물게 이 항공우주에 대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 그러면서 K-POP과 K-드라마 얘기를 조금 꺼냈습니다. 한마디로 조금 힌트를 준 거예요.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하자.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쓸 수도 있어요. 나사가 갖고 있는 우주과학에 대한 어떤 그런 자료들 그리고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그런 산업들 이런 것들은 좀 콜라보레이션 한번 해보자. 드라마 엄청 투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나사하고 뭔가 합작을 해보자. 영화 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한국이 뜰 것 같은데 나사하고 한번 합작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좀 한국의 어떤 펀딩들을 또 이제 나사가 받고 싶어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또 이제 외국하고 같이 하고 이런 것보다는 단독으로 하는 거 좋아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순수 국내 기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부품의 국산화 이런 거 되게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아무튼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하고 우주 산업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국민적인 관심들도 모으고 실제로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수익도 창출해내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제가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았던 거 달 탐사에 관련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항공우주공학하고 관련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 이제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들었냐면은 달 탐사하면 뭐가 좋아요? 달 탐사하면 뭐가 좋아요? 자 달 탐사 성공하면 뭐가 좋을까요? 이거 하고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골을 넣어요. 유럽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을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육상 선수가 이제 높이 뛰기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요. 그리고 이제 뭐 피겨의 불모지 우리나라에서 뭐 김연아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막 냅니다. 그럼 어때요?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죠? 어떤 스포츠에서 스포츠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굉장히 잘하면 어때요? 국민들의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도 갖게 돼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어떤 그런 자신감도 갖게 되고 뭔가 뿌듯해지고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하는 게 뭔가 자랑스러워지고 막 그러지 않나요?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스포츠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 스포츠 선수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선수가 잘 된다고 저한테 뭔가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달 탐사가 잘 된다? 기분이 좋은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켜줄 수 있어요. 한국의 과학기술력 믿을만해. 한국은 달 탐사선 쏘는 나라야. 일본도 했고 중국도 했고 미국도 했습니다. 러시아도 과거에 소련 시절을 했고요. 그런데 다른 나라도 하지 않고 있죠. 왜 안 할까요? 자 그리고 내가 응원하는 어떤 가수들 있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들 그런 가수들이 막 이제 뭐 빌보드에도 올라가고 아니면 유튜브 조회수가 1위를 차지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연예인들이 나를 몰라요. 연예인들이 나를 몰라주고 내가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데 그 연예인들이 잘 된다고 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어떤 기분이에요? 우리가 같은 나라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고 그런 게 이제 막 기분이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달 탐사가 잘 되면 뭐가 좋으냐? 일단은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 거고 그 기분이 좋은 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어 부러워.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달 탐사선을 막 만들고 그런 회사이래요. 그럼 굉장히 신뢰가 가죠. 엄청 실력이 있을 거야. 일 정말 제대로 할 거야. 이상한 짓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신뢰감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국제 기술력에 있어서 굉장히 신뢰감을 주고 실제로 과학 기술력도 더 높아지고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두서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달 탐사선이 혹은 누리호 뭐 이런 것들이 발사체 사업이 혹은 KF-X 사업이 누구 정부의 작품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부에서부터 시작했고 어느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었고 어느 정부에서 완성이 됐었고 누가 이거를 막 방해를 했니 누가 이걸 밀어줬니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 진보든 보수든 그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나라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한 일이에요. 우주공학자, 과학자 이런 분들 중에는 진보도 계시고 보수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어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힘을 합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달 탐사 프로젝트가 이게 어느 정부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누가 대통령이 밀어줬고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거 뭐 사업 접고 다른 사업 시작하고 그런 얘기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보든 보수든 어느 정당이든 다 뭐예요?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닌가요? 그쵸?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되고자 그렇게 하는 정책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어느 쪽에서 이제 시작된 거야 어느 쪽에서 이제 완성한 거야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함께 힘을 합쳐서 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감동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 우주산업이 일단은 엔터테인먼트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엔터테인먼트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이제 뭐랑 같이 가야 되냐면 국제협력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우주산업에 있어서 조금 앞서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세계에서 조금 우위를 차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옛날 소련, 러시아, 그리고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 뭐 이런 정도가 뭔가 이제 쏘아올리고 뭐 탐사선도 하고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레벨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조금 뿌듯한 일이고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뭘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다른 나라들,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아니면 그 국가의 어떤 경제력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역량이 안 되어서, 기술이 안 되어서 뭐 그런 나라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가깝게는 동남아시아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 아프리카, 남미 아니면 호주 뭐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이 우주산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자기네들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뭔가 이제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못하고 있는 거죠.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좀 먼저 손을 내밀어가지고 야, 우리나라로 같이 이거 한번 해보자. 같이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협력을 해나가면은 뭔가 이제 대학원생들부터, 그렇죠? 뭐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런 나라들의 이제 학생들을 좀 받으면서 대학원에서 받으면서 같이 이렇게 해나가면은 그 친구들이 자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어때요?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같이 협력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같이 뭔가 국제협력을 이루어 나가면은 우주산업이라는 게 단독으로 갈 때도 조금 의미가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이제 같이 가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처럼 뭔가 이제 동아시아의 연합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갈 텐데 중국도 그걸 하려고 그러고 일본도 그걸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탄탄하게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협력 체계를 만들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엔터테인먼트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국제협력하고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뭐 제가 옛날부터 계속 이제 저한테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많이 들어봤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주장들을 계속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주 정책하고 관련된 분들이 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귀에 담아 주시면은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이제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아무튼 달 탐사선 단울이 이번에 이제 스페이스X에 실려서 발사가 될 텐데 제발 올라가다가 터지지 않게 여러분들 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사전에 계획된 대로 달까지 잘 도착해가지고 달 궤도를 돌면서 달의 지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들을 잘 탐사할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 응원을 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단울이오의 성공적인 발사와 성공적인 미션 수행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인류의 발전을 위하여 슈퍼브레인 이상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